안녕하세요 H&B입니다 오늘은 또 지금 수태도 없는데 난원으로 왔습니다 난원으로 왔는데 이 아이에게 매료되어 가지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해주고 싶어서 지금 네네네네 이렇게 해서 요 아이는 지금 다감하게 한번 보시겠어요? 수태 털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래요 왜냐면 이 아이가 이미 분 밖을 이만큼 탈출해서 다른 분에서 살다가 지금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에 대해서는 미련이 별로 없죠 여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요 뿌리도 아깝지만은 제거하는 게 제일 깨끗하고 좋죠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해서 평토분 20cm 평토분에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아이들만 이렇게 떼시구요. 억지로는 떼지 마시구요. 그게 참 판단이 어렵긴 한데요. 이렇게 다 떨어져 있어요. 이 아이들은 이미 떨어져 있어서 그 틈이나 이런게 생겨서 그게 이제 균이나 염이 들어갈 수 있는 균이나 뭐 충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아이들은 보세요. 이렇게 두세요. 붙어있고 여기 아직 살아있거든요. 이 아이가 그러면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거니까 억지로 떼지 마시구요. 그리고 저 역시도 나쁜 하나의 습관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다 쌓여있거든요. 물이 안들어가게 주고 조심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보세요. 이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아이들이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꽃달림이 이제 이게 여러분 이거 볼 때 워크리아나 같지 않아요? 꽃이 이렇게 예뻐요. 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게 교배라고 합니다. 교배라고 해도 거의 워크리아나 피가 많이 들어간 상태에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아이들이 보면 되게 립에서 지금 꽃이 나온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꽃을 벌부마다 꽃을 형성하면서 꽃과 함께 벌부를 형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꽃을 보기에는 참 좋은 듯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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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심어 줘 볼까 합니다. 지금 A4 수태가 없어서요. 네. 여기. 우선 뜨고. 네. 여기. 우선 두고. 네. 네, 난원에 문도 안 닫히고 해서 우선은 이렇게 두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A4 수태를 찾아서 이렇게 심어 주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 아이 득템 중에 득템이고요. 네네네네. 어? 화경은요? 한번 화경 한번 재보게요. 네네네. 아이고 한 손으로. 화경은 10cm 정도고요. 네네. 세로는 11cm 정도고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플라메아가 정말 선명하게 예쁘죠? 네, 이상. 이렇게 살짝 뿌리만 덮어놓고 갑니다. 네네네네. 이상 해그리인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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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